오늘 타이어를 교환하러 갑니다 S14 JDM 타이어가 다 됐어요 타이어는 곧 생명이라 연결되는 타이어를 뭐 갈지는 가서 알려드릴게요 저도 처음 써보는 타이어라 지금 타이어가 거의 민자가 되어 가지고 오래되기도 했고 타이어에 돈을 아끼지 마세요 타이어는 곧 생명 와 나도 저런 데 살고 싶다 죽겠다 저기 사는 사람들은 목적 ness 한국으로는 바로 서치 중 여쾌한 사람 거의 다 온 것 같은데 감독님께서 기다리고 계시네요 타이어 받았어요?! 제꺼는 아니구요 니꺼 새치기 새치기 다이얼을 교환하러 왔습니다 제가 제가 그러진 않았습니다 좀 잘못된거 같네요 제가 그러진 않았어요 호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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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거 누가 이래놨나 젊은사람들 이거 안되겠구만 오자마자 진상이다 진짜 청소를 했습니다 제가 갖다가 치워놓을게요 정답 정답 다이얼 정답 의상 정답 앵글만 보면 되죠 형 조금더 좋아요 자세가 ㅋㅋㅋㅋㅋㅋ 와 이거 뭐 타가... 제 차는 뭐 SUV라 거기에 비하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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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안녕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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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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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